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말씀 드리지만 이 안에서 죽으면 전투가 끝나도 되살아나지 못해요 되살아나? 유행하는 개그인가봐 요샌 도시에 무슨 이야기가 떠도는지도 모를 정도가 되어버렸어 정확한 관측이십니다 시체의 붕괴기에 다다른 것으로 보이는군요 아휴, 벌레들이 한창 잔치라도 여는 모양이네 얼른 서두르자고 에? 그래? 자기 혹시 벌레 무서워해? 이건 노파심인데 설마 벌레 시체를 얼굴에 들이대는 유치한 짓은 짠! 하지 않을 거랍이... 에잇! 저리 치워잇! 뭐 이렇게 웃긴 거야! 크하하하! 웃기잖아! 벌레를 무서워하는 게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일 줄은? 아휴, 그래? 그렇게 싫었어? 후... 됐어 거기에 장난은 그만쳐라 관리자님이 신경 쓰셔야 할 거리를 만들지 말란 말이다 잠깐 이 시체는 아직 온기가 있군요 공격받은 건 꽤 최근인 듯하구려 우리... 아니... 로보토미 코퍼레이션 직원들은 아니네요 여긴 이제 금광이나 다름없는 곳이 되어버려서 어중이떠중이들도 모여든다더군요 몇몇 해결사나 조직들 사이에선 로보토미 드림이나 엔케팔린 러쉬란 말이 도는 정도니까요 로드 앤 러쉬 멋있는 드림이군 하... 조용히 있다가 기껏 말한다는 게... 그러한... 잉글리쉬는 본래의 뜻을 가몰하게 만들지 않겠소 제 말이 그말이... 이상씨... 뭔가 말수가 많아진 것 같은데요? 이상하오? 그이는 원래 말수가 적지 않은 사람이에요 최근에 조금 바뀌었을 뿐 관찰력이 높은 졸귀가 많아지는 건 나쁘지 않은 일이지 계속 지금의 상태를 유지해줬으면 좋겠군 가지 마치 그대가 캡틴 같구려 관리자께서 할 일이라고 보호만 제가 주제가 넘었습니다 관리자님 관리자님 생각내지 한 곳과 함께 화ventions ада 댓글이 보통 음 이제 그cible 한번 천원 왕 그... 벌레머리 하고 있던 사람들 말이죠? 저요. 전방에 거수자 포착! 거수...자? 그... 뭐야? 거동수승자. 적일지도 모른다고. 응. 마주칠 수밖에 없겠군. 어이! 거기 누구야? 뭐야. 이 근방엔 우리들뿐이라며. 입구 쪽에서 처리를 못한 건가? 그새 다른 쥐새끼들이 들어왔나 보군. 어이, 벌레들. 아까 그 시체들은 너네 친구들이냐? 시체... 나 이 새끼... 잠깐... 어디서 온 찌꺼기들인진 모르겠지만... 들어봐. 어차피 너희도 엔케팔린을 챙기러 온 거지. 여기서 한 층만 더 내려가면 손쉽게 엔케팔린을 얻을 수 있어. 거기는 너희에게 양보할게. 서로 챙길 것만 챙기고... 좋게 좋게 헤어지자. 고... 하... 하하하하하하... 에휴... 알아본 것 같네. 이 배신자 녀석! 하하... 너는 전방에 소속돼 있었나 보네. 어때? 그래도 포스터보다는 실물이 낫지. 헛소리 집어쳐! 내가 너 따위에게 격례를 했었다는 게 역겨우니까! 하하... 이런 씨... 실물이 되고 한 것도 아닌데... 너무 그러지 말지 그래. 너는 그 가짜는 특혜로 시술 부작용 없이 평범한 사람 행세하며 살아갔겠지만... 우린 아니었어. 이 기만자 새끼야. 우린 전쟁에서 패배하자마자 버려졌다고. 버려진 건 나도 마찬가지였어. 모든 군인들이 똑같지 않나? 그 중에서도 너희들은 버려진 벌레처럼 살아가길 선택했나 보지? 어이! 적을 도발해서 좋을 건 없지 않은가! 당신도 군 출신이라면 알잖아. 앞에 서 있는 것들과 싸우게 될지, 아닐지 정도는. 순순히 보내줄 생각이었는데... 저 배신자 새끼째로 잘라 죽여주지! 허위 없는 새끼들이네. 우리가 엔케팔린을 가져오면 그대로 뒤통수 갈겼을 것들이야. 그... 그랬던 거였어요? 밑바닥에 떨어질 때로 떨어진 놈들한테 의리란 게 남아있을 것 같냐? 가진 놈들도 뒤통수를 쳐 때려있는 판인데... 그럼 말랑한 걸 기대하냐, 넌? 자, 내 눈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눈을 감사드립니다. 제 눈을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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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간다. 출진이다. 제가 해낸 것 맞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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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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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쯤이면 적당하겠네요. 단테, 눈을 감고 어둠 속에 숨어있는 별을 찾아보세요. 너무 찬란하지도 않고 은은하게 드러나고 있는 진리의 별말이에요. 별을 찾는 것만이라면 아프지는 않죠. 다시 눈을 뜨면 까마득했던 별은 당신과 눈을 맞추고 있을 거예요. 아니요. 당신을 통해서 이젠 모두가, 던전의 아니지만, 모두가 별을 통해 당신을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그럼... 얼른 시계 돌려주세요. 어깨뼈 쪽이 아까부터 탈구된 것 같거든요. 돌린다고요? 아... 그 시계... 정말 돌릴 수 있는 거였어요? 돌아가기만 하겠어. 엄청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유리 씨도 한번 구경해봐. 내가 나설 차례인가? 아... 상쾌한 기분... 그 시계... 진짜 신기하네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기술이에요. 이... 이 정도면 특이점 수준인데... 대체 어떤 날개가 뒤에... 단테! 왜 네 머리를 붙잡고 있는 거야? 파우스트야. 관리자께서 가진 시계는 저들의 목숨을 돌려줄 수는 없소? 시계는 수감자들에게만 동작해요. 아... 차라리 그게 낫네. 배에 구멍이 숭 났는데... 못 죽고 되살아나지면... 그게 더 끔찍하잖아? 아니다. 배가 뚫린 거면 운이 좋은 거지. 몇 초 안에 죽으니까. 아니다. 전원! 전투 준비! 내가 말했지? 난 항상... 운이... 좋았다니까... 아야씨! 이미 절명했소.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하지 않겠어? 아... 걷지마! 일반적인 공격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네요. 환상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리자님. 명령을 부탁드립니다. 현명한 판단이십니다. 저 째까기는 소리가... 해석이 되는 건가? 관리자님의 명령이다. 졸개들아! 포위 진영을 구축한다. 목표는 전방의 거수자. 네. 그런데... 저걸 잘하고 칭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구만. 저걸 도착했다고 하더라고... 어이구가 서비스로 욕심을 하시는 deemed... 장식을 통해 상대해야 하는 건가? 수환할 수 있는 건가? 얘가 radio하는 건가? 저를 지켜라. 관계자가енное 자기가 잘 안하는 건가? 난 자기가 잘 안한 건가? 해보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자, 간다! 내가 해낸 것 맞죠? 내가 해낸 것 같다 간단합니다 예술이 뭔지 보여지지 내가 해낸 것 맞죠? 아직 안 끝났어 내가 해낸 것 같다 내가 해낸 것 같다 라이터는 챙겨온 거야? 라이터는 챙겨온 거야? 그래 이렇게 모.불.아.위. 예술이 뭔지 보여지지. 즉시, 퇴거하시죠. 뭐야, 끝이야? 환상체는 함부로 제압하기 힘들 정도로 강력하다고 들었는데요. 클리포트 억제력 때문이에요. 뭐? 커피포트? 환상체들을 약화시키는 힘이에요. 격리실에서 보다 안전하게 환상체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겁니다. 황금가지를 회수할수록 그 억제력도 점점 약해져가겠죠. 지금은 이 정도로 끝났지만... 하... 나중엔 백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힘들 수 있다는 말이네요. 분명 숨통은 끊어졌습니다. 관리자님의 탁월한 지휘 덕택이죠. 역시 관리자님입니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죠. 아니, 너희 눈엔 이 단단해 보이는 지하천장에 안 보이냐? 이쪽을 보세요. 환상체의 핵이군요. 적절하게 제압했을 경우, 이러한 알의 모양으로 환원되죠. 그리고 부하할 거예요. 이 공간에서 일정 시간이 지난다면요. 뭐? 그런 개 같은 일이... 이것들이 죽지 않는다는 소리인가요? 환상체는 죽지 않아요. 그래서 일사의 생산 에너지량이 어마어마했던 거기도 하고요. 이 상태의 핵을 격리실에 가져다 놓는 게 제가 하는 일이었는데... 이젠 반대네요. 음... 알이 다시 깨어나기 전까지 저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림버스 컴퍼니에는 이런 환상체들을 담당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어요. 그들이 회수해 갈 겁니다. 그... 애프터 팀이요? 안내받을 때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럼 시간 끌지 말고 빨리 부르지 그래요. 연락은... 메피스토 팰리스에서 가능합니다. 그건 그렇겠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황금 가지만 찾는다면 싫어도 돌아갈 테니까요. 이곳을 다시 오게 될 줄 몰랐어요. 대체적으로 로보토미 지부들은 여러 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자 층마다 주인이 되는 환상체들이 존재할 거예요. 파우스트는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안내에서는 비포팀이 사전 정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네가 관계자라서 하는 것 뿐이잖아. 틀린 말을 하진 않았잖아요. 어쨌든 주요 적군이 매층에 하나씩은 존재한다는 거군. 등 뒤에 적을 두고서 전진하는 멍청한 일은 할 수 없으니 결국 그 층의 환상체를 정리해야만 하겠군. 파우스트가 할 말을 앗아가 버렸네요. 말하지 않더라도 의도를 전달할 수 있다면 그보다 이상적인 것은 없지 않겠소. 단테 별을 볼 때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